그럼 더하고 형이랑 승부게임 하는 거네요 그치 그런 거야 오케이 반지 뺐다 형 잘했어 네 안녕하세요 YGK 플러스의 연습생 권현빈 플러스 연습생 홍민현입니다 저희는 민현빈입니다 시작할까요? 셋, 둘, 하나, 스타트 아 잠깐만 살아있는 거 아니죠? 정답, 가발 가발이야? PR하나요? 아, 나 빗자루는 줄 알았어 네, 업데이트 건을 확대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프로듀서님 저는 일단은 성형을 코호밖에 안 했고요 다른 곳에 고친 곳이 없어요 좀 오해하시던데 정말 자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음이 어눌한데 이거는 제가 안에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붙어서 계속 올라간다면 분명 깨고 빼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발음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랩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랩 랩 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 할 말이 많아 난 일단 한 모금 죽이고 나도 느껴 매일 날 지켜보는 시간들 날을 뻗자 조금 말고 날 좀 가만히 그냥 냅둬 백포 사람들은 예 흐흐흐 그냥 부럽다 아 가발을 써봐 붙여봐 어때요?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에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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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ㅋㅋㅋㅋ